그리고 1번 문제 체크포인트. 이 새끼 뭐야? 오케이 땡큐. 네, 1번 문제 체크포인트는 스위치를 이뤄야 되는데 오마에와 무신데이루. 네, 안녕하십니까. 주지비 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지영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중2, 중3 응용호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이 문제를 중2, 중3, 8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방에서 딱딱 소리가 들리거나 좀 소음이 많이 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생들은 지난 밤에 손톱 귀신이 나왔다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과학적인 이유를 얘기해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A지문은.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주제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A번 주제는 낮보다 밤에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이유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체크 포인트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가 스위치를 이뤄야 되는데요. 이 앞에 선행사가 The Materials라는 S가 붙은 복수형이므로 이 부분을 3인칭 단수를 받는 동사의 형태인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S를 삭제하는 것으로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낮 동안에 있었던 그런 소음들, 낮 동안에 그것들의 상태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므로 이것을 과거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과거형 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B번 지문으로 가서요. 이것은 먼저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빅데이터 스페셜리스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에 관한 예를 들면서 그 직업에 관한 설명을 한 지문입니다.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는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유즈 부분이 바뀌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삭제를 시켜야 될지 이게 어떤 지금 문법 포인트인지 제가 어색한 건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황순영 선생님, 이 3번 문제에서 유즈를 확 삭제시키는 방법 외에 다르게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법에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유스 대란 택시 유스 패턴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유스라고 하는 게 합성 명사로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에 관련된 데이터로서 합성 명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고요. 대신에 저는 AND를 중심으로 앞뒤에 데이터와 패턴이라고 하는 게 복수 형태로서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카운터블 나온이니까요. 콜렉트 스마트 유스 데이터 앤 텍스 유스 패턴에서 AND 앞뒤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명사가 지금 와 있는데 단복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복수고 데이터가 복수고 패턴도 또한 복수형으로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패턴스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이 문제도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당신이 keep 다음에 동명사가 지금 앞뒤로 병렬 구조로 looking, dreaming으로 잘 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잘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핵심 포인트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정문으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틀린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much quieter than they are doing that 뭐뭐보다 비교 대상을 얘기할 때 뭐뭐보다 라는 것을 that으로 쓰지 않고 than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that을 than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 잡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관계대명사절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을 때 선행사에 대한 동사의 스위치를 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two years가 복수이므로 form의 s를 빼서 복수형 동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s를 이건 3인칭 단수 주어할 때 쓰는 형태죠. 현재 시절 때 그래서 form으로 고치도록 하고 2번 문제 비교 대상을 얘기할 때 뭐뭐보다 라고 할 땐 that을 쓰지 않고 than을 쓰죠. 그래서 앞에 훨씬 조용하다 낮 동안에 보다라는 than을 that 대신에 than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병렬 구조로 앞에 명사가 복수형으로 나왔으면 뒤에도 복수형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parent을 parents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keep이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동명사가 잘 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잘 와 있고 그 다음 if절에 만약 ~~라면 이럴 때 위를 쓰지 않는 현재 시제로도 잘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수일치 문제로서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 s를 붙이거나 안 붙이는 문제인데 여기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까지 합쳐져서 이 문제의 출제율은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3 대상으로 했을 때 80점 이상 대상으로 했을 때 5분의 4.5 정도로 체킹을 하고요. 난이도는 3 정도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비교급 문제였는데요. 출제율 4 정도로 하고 난이도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이것도 3 정도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에서 앞뒤 형태가 같도록 만드는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걸 잘 체크를 못해서 수일치 문제는 4 정도로 출제율 4 정도로 하고 난이도 3 정도로 잡고요. 5번 문제도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이 나왔는데 출제율 if 시간 접속서가 나올 때 위를 쓰지 않는 거 미래시제 쓰지 않는 그런 사항이나 킵이라는 것이 동명사의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하는 문제로서 출제율 3.5 정도로 하고 난이도 3 정도로 잡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하게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체크포인트 부분에 특력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거는 동료 선생님 히트 주셨을 때도 잘 펼쳐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한성화 이런 부분들도 다 괜찮고 출제율과 난이도 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아까 전에 부연 설명해 주셨을 때 특히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덱과 덱이 왜 헷갈리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은행이 쏘댓으로 보신 건데 쏘댓이 아니라 대신 2도급 고문으로 가야 된다. 워치 파이 앱 처리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해 주시면 더 깔끔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4번 전문지원 같은 경우에 설명하셨을 때 아까 시간 접속서라고 하셨는데 조건이잖아요. 그 부분에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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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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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